이제 다음 날까지 눈으로 돌아갈게요 그래서 반지랜드인가? 그렇게 그런가 보네 아니 눈이 왜 이렇게 아프지? 눈물난다 눈이 너무 귀엽다 눈은 너무 귀엽다 뭐? 진짜 안 돼서 있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코기 보고 물고기. 은색깔 물고기? 만지면 안 되는 거 알지? 눈으로만 보는 거야. 줄지어서 도망가네? 여기 좀 봐봐. 응. 오, 근처 그거네. 한국보다 볼 게 많네. 진짜 많네. 독유산, 독유산 우리가 하는 거제? 응, 곤돌라 베이징 같은 거. 핫보릭. 어디로 가야 되지? 아, 여기다. 가자. 캠핑장 근처에 이런 게 다 있어서 너무 좋다. 어째. 우리 여기로 간다, 누리야. 이거 진짜야? 어, 근데 자기야 점심은 뭐 먹지? 그, 그 빵. 빵? 아, 호떡. 점심은 안 되지. 점심을 먹어야 되는데. 이거 가짜지. 네, 큰일 날. 야, 나... 어, 호떡. 신장정은 몇 장 원 들어갔어. 내가 칭판 안 가. 진짜 막힌다. 이게 피노지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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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지. 아니지. 장난하나. 나 이거... 이것도 할인된 수. 이게? 이게? 이것만... 신장세. 신장세. 세조, 삼시조. 응 우와 어? 별거지 아니 별거 별거 아무수도 물건 작고 아무수도 물건 작고 물건 작고 여기가 마음에 드다 반디풀이 흡수가 만족하네 여기 진짜 좋다 애들 기분 좋아하니까 또 좋다 응 어 그러니까 어 얘 난 싫어 매미 호박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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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호박골 예쁘다 발톱과 이쁘다 만지면 안돼 어 뒤에서 아빠라 우와 이쁘다 우와 이쁘다 아 아 어 어 어 바보야 아이고 야이야 아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 보는게 아 그러니까 아 으 아 아 아 아 동네 치즈 왔네 오 이쁜데 좀 징그럽다 아니 이걸 예뻐요 이거 딱 벌레가 아이가 벌레가 뭔데 벌레가 전세이거 벌레잖아 진짜 목달리 벌레야 어 여기가 벌레야 벌레 벌레야 벌레 애 벌레 아 싱그럽네 우와 이거보다 더 비단벌레 작품이네 코코코스 엄마 난 쟤가 제일 좋아 코코코스 진짜 크네 쟤가 헤라클레스 얘가 상비를 원하는 애 라바에 나오는 걔 아이가 얘 헤라클레스 아니야 겨우 코코코스 세로클레스는 뿌리 밑에 랑 위에 있는거야 이거봐봐 이거 척척 빡간데 어 멋지다 뿔이 세개나 있어 난 좀 순댓 모양 쟤가 순댓 모양 어 이거 봐봐 아 딱 플러스 이거 풀라스 얘네 나 진짜 낯지할 때 드디어 됐어? 어 됐다 나도 가짜 어 가짜다 이건 진짜야? 가짜지 어? 나 이거 봐야지 엄마 여기 거미 화석 있어 한번 자세히 먹어 나도 우와 이거 봐 이렇게 봐봐 나 왜 가짜지 나는 광장지다 이 화석이야 아빠가 한테인데 다 봐 아빠 여기 작은데? 어 이거 인터넷 보여? 응 고소가 어 맞네 이쪽 광장 와자 윤아 진짜 개구리 소리 나네 아 이거 마침 소리 내가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아 오 말 Oscar 우리 방송을 벌었네 대벌레 사막이다 사막이 저 바퀴벌레가 어이 징그러라 우리 바퀴벌레가 어디? 대벌레 바퀴벌레가 어디? 우리 왕바퀴 아빠 대벌레 사막이 완전 드러워 사막이 눈 좀 봐 난 좀 무서워 진짜 귀여워 진짜 귀여워 너무 크고 도토리나 보다 도토리나 보다 귀엽다 말해 오이 징그러네 이거 봐 물 같은 냄새 하잖아 보존핵이라네 뭐 그럼 살아있어야지 아니 어 이거 꼽혀있어 이거 꼽혀있어 이거 진짜 아니네 몸에 뭐 박혀있네 죽였어 장수품등이 진짜 크네 우와 장수품등이 진짜 크네 아 얘네들 다 익혔어 어 내일 저한테 내일 생동고리 있어 엄청 크네 라보에서 나왔네 아 사신걸로 아 지금 근데 장수 크네 이거 시켜있잖아 어 얘 왜 조팜나무 조팜나무 이게 왜 요즘에 조팜나무 많이 튼대 하트아빠 이제 그 저거 향이 나나 여기 예쁘네 저거 때문에 그거 참 그 황가루 날린다는 거 아이가 응 어 이리와 왕이 그리고 전 총 우선 이리와 그런 다 있음 왜 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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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새끼는? 새끼는 꼬벼 똑똑하다 꼬레네 꼬레네 어 멋지네 세븐틸라 아니야 이거 봐 다오라마 디오라마거든 이거 봐 어머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이거 봐봐 아 나 이런거 진짜 싫다 이거 아 이거 좀 웃긴 생겼다 나 얘가 싫어 알록달록하네 쟤 쟤 진짜 싫어 우와 이거 봐봐 어 어 이거 봐봐 헤라클래스도 붙어 여기 둥가래 위에 있는게 헤라클래스 둥가래 코카코스 난 코카코스랑 헤라클래스가 좋아 모형아 진짜야 이게 진짜라고? 이렇게 크게 있었다고? 어 있어 사람 손만에 모형 같진 않는데 모형이가 그런데 저렇게 말려가지고 저렇게 하는거죠 근데 그 아빠 나 나리 선생님 만났을 때 그 이상한 그 까지 달린 그 이상한 그 애벌려 있었거든 나리 선생님이 내 손에 엎여줬어 아 진짜? 응 앗 무서워하니 어 쒸 못지어 쒸 저 서신비가 아빠 장소하늘도는 딴 하늘도랑 돋대지 딴 하늘도보다 돋대지